hunt hunt 뭐라할까요 어 기분이 어땠나요 기분은 기분은 어땠어요 되게 좋았 어 어? 어?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봐볼까요? 아이돌 라이브 앱을 통해서 봅시다 바탕화면 정중앙에 좀 옆에 이래요 그냥 동생 줘, 일단. 지금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. 그래, 주라. 동생 이겼어. 알겠습니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이미 고른 것 같은데? 뭐 고라. 골랐어? 골랐어? 골랐어, 골랐어. 이런돌이야? 나도. 골랐어. 아... 많이 좋아한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실례합니다. 이제 그만! 돌아가주세요, 자기도. 축구해, 축구해. 아, 너무해, 너무해. 아, 고쳤어, 고쳤어. 고쳤어, 고쳤어, 고쳤어. 호텔 룸매 어떻게 정하냐고요? 호텔 룸매... 형. 진짜 레드예요. 저 레드예요. 진짜 레드예요. 진짜 레드예요. 형 레드야. 레드야. 저는... 주아님. 너무 귀여워요. 주아님. 너무 귀여워요. 우리 참균이... 어리지만... 굉장히... 힘들을 많이 안고 자란 친구예요. 뭔 소리 하는 거야. 800일 기념해서 얘기를 해달라니까 뭔 소리야. 아니야, 형은 너 얘기를 하고 싶어. 제목이... 아이엠이에요. 제가 또 아이엠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? 네... 어? 네, 웃겨서 웃겨서. 어. 좋았어요. 앞발이... 앞발이 안 돼? 그래서 앞발이... 네. 고기, 고기 먹으러 석쌤구이 먹으러 많이 갔어요. 아? 자, 그리고... 뭐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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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부야. 아... 뭐라잖아. 딱 봐도. 주부야... 어... 읽어주세요. 네, 읽어보겠습니다. 다시... 웃어줘요. 그렇게. 괜찮아 맘껏 나 좋아해 지시모 나도 니가 좋아!! 오케이 이거 뭐에요 그리고 우리 막내 막내는 뭐가 이쁠까 이거봐요 이거봐요 여기 보면은 물컵을 머리위에 두고 이렇게 잔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깨물어 버리고 싶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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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C를 흠 흠 흠 흠 나 들었어 내가 뷰에 그냥 이방에 아 인정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이거 아니잖아 인정하겠습니다 어떤 거 해봐야 할 것 같아? 항상 예상해봐 이거 해봐야 할 거 기현이 해버리죠 기현이 해버리죠 기현이 해버리죠 이게 무슨 냄새요? 대기실에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 내가 봤을 땐 저거 먹으면 100% 헬스요 쓸모가 없어 내가 봤을 땐 저거 다 뻥근육이요 컵붕이 용이요 저거 다 네 우리 이거 봐요 밥도 육신쟁이처럼 이렇게 먹는 거 봐요 밥도 이렇게 내가 안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몇 개 공개 안 했는데 네 밥도 이거 봐요 원래 한 사람 딱 한 접시 앞에 있는데 두 접시 갖고 와가지고 두 접시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민혁이 거야 무슨 소리 저 짜장면 안 먹었어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는 욕심은 좋지 않아요 삼아 삼아 웃어 웃어 자 다음 다음 자 다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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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간불 자 빨간불 자 빨간불 자 빨간불 그만해 기현이는 노모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혁이한테는 같이 데뷔하자 해놓고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흠 흠 흠 그런 아이였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할게 너랑 나랑 손이 맞닿는 나라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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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했어요? 언제 했어요?